오늘은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최근 엔터 3사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SM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NCST 드림이라는 그룹도 호주를 보이고 있고 엑소 컴백 기대감에 SM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주가가 20%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또 증권사 측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엔터 기업들 주가를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옮겨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크게 움직일 종목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백신의 위탁 생산과 연구 개발까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8월경부터 모더나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일단 모더나 CEO는 한국의 한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기술을 이전할 것이고 백신 공장의 한국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을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BT입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인데요. MBT 회사는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회사입니다. 모바일 장급 화면에서 컨텐츠와 광고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대표적으로 캐시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억 9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단 사업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1년 전체가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퍼포먼스 마케팅 수요도 늘어나면서 증권사 측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인데요. KT는 계속해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35% 넘게 상승했는데 컨텐츠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T의 시즌을 설립하는 현물 출자 계약이 체결됐다고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컨텐츠 기업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K뱅크도 실적이 계속해서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KT의 주가가 28개월 만에 3만 원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자본 확총 후에 영업 정상화에 나섰고 이와 함께 실적이 개선됐다라는 증권사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사 측에서는 이번 해 말에는 4만 원대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